학교 안에 있는 수영장 탈의실을 휴대전화로 몰래 찍어온 중학생이 며칠 전 검찰로 넘겨졌습니다. 두 달 정도 찍은 걸로 나타났고, 피해자는 14명이었습니다. 이승환 기자입니다. 한참 수영 연습하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한 체육고등학교 수영장입니다. 근처 체육중학교 학생들도 함께했습니다. 지난달 16일,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여학생들, 창문 밖으로 휴대전화기가 움직이는 걸 발견했습니다. 놀라 신고했는데, 붙잡힌 건 체육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. 이 남학생, 복도 한기용 유리창에 휴대전화기를 올려뒀습니다. 유리엔 내부가 안 보이게 보호필름을 붙였지만, 전화기를 가까이 가져다 대면 안이 보였습니다. 전화기엔 여학생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 영상이 여러 건이었습니다. 두 달 정도 촬영했고, 피해자는 14명이었습니다. 피해 학생은 영상을 직접 보니 손이 떨리더라고 했습니다. 씻고 있을 때 창문만 보게 된다고도 했습니다. 누군가 또 자신을 촬영하는 게 아닌지, 불안하고 또 불안해했습니다. 학교는 이제 유리에 가림막을 달았습니다. 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남학생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피해 여학생들은 심리 상담을 받을 예정입니다. JTBC 이승환입니다.